정말 그 뭐야 용병 온 4명 중에서 신물을 2개 이상 받치면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면은 인정한다 진짜 진짜? 오오오 두 개면은 짱이에요 오오오오 두 개면 두 개면 인정한다고 하네요 아니요 여러분들 왜 해가 안 뚫렸어요 해가 안 뚫렸고 이분 왜 안 들어오시지 청정제마자는 다른 분은 다 들어오셨어요 청정제마자는만 들어오면은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탈환이라서 하나도 힘들지 않나요? 핵이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저희가 약간 좀 괜찮잖아요 청정제마자는 좋은 아이디 주라고? 아니 근데 괜찮아 속봉아 또 속냐도 피업템이라서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어 괜찮아 그래서 일부러 준거야 왁구대 총장보다는 속봉아 또 속냐도 맞아요 저게 제일 안 죽을걸요 아마 방어사 끼고 있던데 석봉님은 석봉아 또 속냐도 공성셋이라서 준거에요 여러분들 네 제 탭은 다 전석 걸어놨죠 쇠장급 할지 오늘 만약에 이기게 되면 오늘 이거 바로 돗작업 들어갑니다 예 21살 맞으시죠 네 오늘 그 네 분 다 지금 토콘 하고 계신가요? 아 토콘 하신다고 하셨지 않나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따로 하실거에요 다들? 네 네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간부를 다 초대할게요 오늘 죄송한데 혹시 연서버에서 신불 몇 번 바쳐보셨습니까? 네 여보세요? 응 아가리다 여 물어봐 정령님 몇 번이요 몇 번요? 그냥 차차부터 뭐 차까지 몇 번 그냥 총압해서요 네 이때까지 뭐라구요? 제가 되게 옛날 때 했거든요 네 몇 개인지 모르겠고 한 50개 정도 선원 입은 신불 신불 몇 번 바쳐요? 세면서 바치지 않는데 오 그걸 세지? 어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 바쳐 봤습니다 정령님 아 예 예 한 달 만에 한 번 바치는거면 클라스 좀 높은거 아닌가요? 락락 락락 예 안녕하세요 어 오케이 잠시만요 천인부대는 진짜 많다 확실히 은호 은호가 어딨지? 은호 스카이포 좀 들어오라고 해야되는데 은호 스카이포 좀 들어오라고 해야되는데 은호 스카이포 좀 들어오라고 해야되는데 잠시만요 , , , , , , , 그 뭐야 ing 들어와 있네 초대할게요 청룡님 오늘 다들 인사하세요 연 서버 청룡제마저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우기 형님 청룡제마저노님 아시나요? 어 들어 봤는데 아 기본 신물 잘 바치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예예 이번에 제가 그.. 영입했습니다 오오.. 아이디랑 아이템 좋은거 주셨나요? 석봉아또석냐 아 석봉아또석냐로? 그럼 석봉이는.. 석봉이.. 석이사는? 석봉이는 못해요 오늘 공사 제 아이디도 빌려줬습니다 부기님한테 아 그래요? 예 오늘 판타스틱4 다 빌려줬습니다 일단은.. 네네 그 뭐지? 청룡님 네 그.. 동쯔님 잘하나요? 네 잘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님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잘하나요? 네 잘하죠 아! 크으으으으으으으으.. 역시.. 아생 바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또 은호 초대 하세요 내가 초대가 안돼 있는데 은호 지금? 은호 초대 안되는데? 아 여깄다 황장 그니까 목소리 작은데 목소리 제일 큰 거래 혹시 집에 엄마 계시나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죠? 천인부대 존나 많아 진짜 하나 마이크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제가 봤을 때 발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크게 말하세요 아! 아 함부로 대하지 마십쇼 아 알겠습 셋 넷 다섯 그 마이크를 그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 이게 헤드셋이지 않습니까? 이 입안에다가 이렇게 와와면 존나 잘들립니다 아잉아 이렇게 그럼 존나 잘들립니다 그 뭐야 오늘 그 연서버 내부는 도사 필요 없죠? 오케이 오케이 도사 필요없고 형님 그 남은 도사분들 다 그 천인부대에다 넣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은호야 네요 오케이 마신부대 다 돼있지 네 은호 하이 그 청룡님 네 그 지금 컨 어 컨트롤 W 해봤을 때 컨트롤 W 해봤을 때 지금 이 대충 대충 이렇게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들어오는 거 어떤가요 지금 여 적 죽으셨나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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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이 저만큼 돼요 신선이 네 돼요 저희도 많습니다 보세요 도사 존나 많잖아요 밑으로 내려보세요 어때요 모여서 봐야될거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뭐야 4명 다 잠시만 제가 됐는지 물어볼게요 일단은 부기님 그 다음에 또 누구지 눈누 눈누 오케이 진짜 이 연서버 용병 네 분 중에서 신물 하나라도 바치면 진짜 와 어떤 준비요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아 세팅 오늘 천인부대 많이 있네요 아 나 도착하고싶다 도착해가지고 등장하면 안됩니까 아 아 죄송한데 저 빠져주시겠어요 아 아 아 아 그 청룡님 네 준비 다 되셨죠 템 그 뭐야 그거 다 됐죠 여보세요 어 두나짱도 껴요 파티에 네 넣어주세요 없으면 오케이 잠시만요 저 한명 초대할게요 누군데요 아 이거 초대가 안되지 내가 됐나 오케이 초대됐는데 어 받아질려나 자 지금 37분인데 오케이 아 근데 오늘 존나 우리 존나 많은데 그리고 청룡님 네 그 요주의 인물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신물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 쏠다 달빛 냉기 얘 세명 존나 조심해야됩니다 얘 신물 존나 잘 받치거든요 특히 달빛이 그 다음에 또 데비트는 쓰레기구요 그 다음에 또 어 어 이쪽이 확실히 맞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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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님 술다 분노 예 분노에요 예 그리고 강시리 강시리 조심하셔야 되구요 몽상가 이 새끼는 왜 오늘 공성 안하냐 아니 총룡님 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식검 낀 새끼가 공성을 안한다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저쪽에 분노쓰는데 누구누구 있어요 와 이런거 중요하구나 어 술다 냉기 끝 술다 냉기 끝 분노 분노 쓰는 사람 술다랑 냉기밖에 없어요 청룡님 네 아 예 예 그리고 그 희일이라 아 희일이 아니라 설레라고 있는데 걔는 원래 식궁을 끼고 있었는데 바람을 접는다고 템을 팔아버렸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써도 되고 한 명이요? 도사는 아 그 경화는 소생이에요 소생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자 창조 이쪽 줄 기태 개조 줄 그 혹시 그 뭐야 동맹문파는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아 그거 저 그걸 알아야될건데 맞죠 자녀랜드 봤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은 적은 누군지 말씀해드릴게요 그 뭐야 한자는 무조건 다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한자는 다 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새끼들 아직 다 제가 탈퇴해가지고 오늘 어디로 뛸지 모르겠는데 말씀해 드릴게요 츤데레로 뛰네요 오늘 츤데레는 정문이에요 오늘 츤데레로 뛸 것 같네요 오늘 츤데레 아시겠나요? 네 오케이 오늘 츤데레 오케이 오늘 츤데레 오케이 오늘 츤데레 오케이 오늘 천인부대는 약간 자폭부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츤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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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츤데레 이 부대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다리가고 한 팀은 심장 쪽으로 갈거 아니면 다 piece 몰려다닐까요 그 상황에 따라서 아 다르겠지 사장님이 아마 저거 해주실거야 아 알겠습니다 눈치 보다.. 섣불리 말을 못하네 눈치 보다 섣불리 말을 못하네 눈치 보다 섣불 ㅋ 전나 일침 넘다 와 하핳 오늘 청룡님 잘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또 죽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잘좀 부탁좀 드릴께요 오늘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4명 중에서 흠 자신 없어서 남한테 아이디 빌려주는 것보다 많다 많아 많다 많아 천인부대 2명 죽이고 한 번 탈락 아니 3명 죽이자 아 버프캐 필요하세요 청룡님? 아 버프캐 아씨 잠시만요 혹시 버프캐 아 잠시 버프캐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좀 그럴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안죽으면 되잖아요 아 예 안죽으면 된다 하 그 좀 이런 유치한 말씀 좀 여쭤보기 그런데 예 그 아 그 99 도사 버프캐 됩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죄송해요 아이 보아연기 빌려드리려고 했는데 하하하하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하하하하 그 이제 아 유리 서베에 술따 달빛 냉기 강실 이렇게가 신물 제일 잘 맞히거든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혹시 지금 연서버 4명과 이 유리 서버 4명과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하하하하 죽었나요? 하하하하 아유 지금 이게 예예 기교 기준이 있잖아요 예 뭘로 비교를 하지 그걸 그럼 오늘 클라스를 한번 4대4 오늘 한번 진짜 한번 클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여표로 빠지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하하 파이팅 네 그거 뭐야 은호라 예? 제 쪽이에요 이거 아니 이거 제 쪽이에요 은호랑 그리고 인우기 형님 그 마신부대랑 천인부대 네 네 총 오더 잘해주시고 저는 알겠습니다 뭐 언제 들어가라 언제 들어가라 이것만 할테니까 네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은호가 오늘 처음 오더 해보니까 형님이 마신부대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오케이 도사가 한 명이 없네 도사를 한 명 구해야되는데 저기 아 냄비가 요즘에 바람을 접었나 어 아 아 아 어 내가 이겼으면 좋겠다 진짜 도낫장은 그냥 혼자 하는 애 어 어 어 같이하자 아우 피곤하다 아우 제꿍이랑 철중님이 나를 밀어주고 어 졸본 남쪽 비선 잘주고 마력 안갈리지 그 바람 아 뭐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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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람 소리 아 익숙 아 어.. 빌어 오.. 음.. 음.. 채팅 가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좋다 제 화면 잘 봐주시고 형님들 자 이거 내가 꺼놨나? 켜놨네 그리고 그거 뭐야 일반만 안 보이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 친구말 디레쉬야? 아 3개 몇번 아 아 집착이 누구야?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좀 줄여야겠다 선호야 네 끝 이거 바람소리 조금만 줄여줘 제꺼야? 어 제일 작은건데 어이? 아 이거 지금 어때요? 지금? 아 좋아 레스고 어 좋아좋아 이제 형님들 슬슬 올라갑시다 졸본성 북쪽으로 오셔가지고 어 조작성 레스 왜 인연으로 있지? 왜 저런거에요? 모르겠네요 왜 나눠있지? 나눠져있네 어? 시각걸려고하나? 대부분은 인연이고 이건 츤데레고 뭐지? 츤데레 츤데레 인연 청룡님 츤데레 청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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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은거 같아요 청룡님 죽었나요? 청룡님 청룡님 저기 침투 없죠 설마 침투 또 그거 하는건 아니겠지 어? 아는데 침투 넣었나? 아니다 침투 넣었나? 엇 저다면 제.. River 제접하나보네 merc 아 얘네들 제접كر 근데 그러면은 쟤네들은 뭐.. 얘는 다 얘는 그거잖아요 그isi 그 뭐고 cвар 그쵸 분노잖아요 분노로 그냥 조지려고 아 쟤네들은 그럼 오늘 식물 안 맞겠나요 얜은 아닌데 아닌데 그것도 아닌거 같은데 임프 이사람이랑 왜 다 인연이지? 침투관리 다 했어요 인연은 제적공성 그럼 술따라 오늘 신물 안 바치겠다는 얘기네 오늘 자방으로 이끌려고 하는거 같네 그런거고 뭐 자방하면은 다음주에 무조건 뺏길텐데 자방으로 끌.. 생각을 할래나? 오케이 형님들 이쪽에 뭐 해볼게요 얘네들 바보인게 자방으로 하면 그럼 다음주 무조건 뺏기는데 다음주에는 핵이 뚫릴 수가 있으니까 다음주에는 핵이 뚫릴 수가 있으니까 핫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 저게.. 함수일까 이걸 좀 내려야겠다 아.. 아.. 쟤네들 오늘 시간 오지게 끌거 같으니까 그.. 청룡님? 또 죽었나? 여보세요? 청룡님? 네.. 어.. 이제 마이크 잘들리네요? 그래요? 고치셨나요? 때렸어요 아.. 혹시.. 그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그.. 3번을.. 특명 3번을.. 존나 잘 못 먹어요 거의.. 운이잖아요 예.. 거의 무조건 뺏기거든요 진짜 3번만 먹어주면은 진짜 여왈라이 없..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 남았습니다 형님들 4분 남았으니까 이제 4분 남았으니까 이제 은호.. 은호야 은호야 네요 귓속만 해봐봐 네요 아.. 다 조심 은호 형님도 귓속말 보세요 네네 그.. 귓속말이요 형 어 아, Table 그.. 서 تم 말 가릴게요 형 어 그 가려야돼 원래 자이다 날아su 우리 클린임이 partie 우리 끌리니 혹시 민준님 연락처 아시는 분 계세요? 왜? 민준님 잠수신데 깨겠지 뭐 민준이 형 지금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카톡은 아는데 죽었나봐 그냥 깨겠지 나도 카톡 해볼게요 은우야 채팅창 가려야돼 네 가렸어야지 와 오늘 도적 다 먹었는데 응 우리 도적도 괜찮은데 술따 당빈 맹칭수도 경원 감독 2분 남았다 형님들 지금 시청자 거의 한 4천분 가까이 계신데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어 긴장된다 그니까 아 청룡님 긴장되나요? 또 죽었나요? 흐흐흐흐 저기요? 아 잘 죽네 지금 마신부대 형님들 자기 도사가 있담 뭐라고요 청룡님? 아 토크온중이랑 지금 두개를 같이 옮기 힘들어가지고요 괜찮아요 토크온 말도 해도 돼요 이거 그냥 켜놓고 해도 돼요 엽시다 아 토크온 그 4명 다 모여져있나요 지금? 네 술따의트 10 썼대요 탭 잘 안잡혀요 술따 오케이 아 천인부대 진짜 오늘도 잘해줘야 되는데 이농님 롱고디님 가입했거든요 아 네네 그 새끼 왜 가입했어 엇? 그게 우리쪽으로 완전히 온대? 네 그런거 같아요 오 진짜? 오케이 렛츠고 렛츠 렛츠고 자 정문에서 경합만 따주세요 마신부대 천인부대 아 큰일났다 이거 왜이러지 알죠 주문장금 잘거는거 알죠? 왜이렇게 술 딱 땄다 오 suggesting 시청자 Gmail 렛츠고 갑시다 1다리 붙었잖아 어 구미요로 아 나나나나 위로갔다 형님들 길 좀 아 뭐야 야 오늘 사람 존나 많네 근데 1다리부터 박네요 오늘 1다리부터 박네요 이새끼들 무조건 자망이네 시험께네 나 죽겠다 나 죽는다 고고 1다리부터 박고 있어요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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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들 그냥 자포 카미카제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주문장금 위쪽에 오케이 1다리 뚫렸어요 가자 가자 그냥 뚫자 뚫자 예 저 올라가 올라가 형님들 레츠고 잠시 아 나 체력이 없다 체력이 없다 나 나 비선 줘 비선 비선 계속 줘 그리고 올라가 올라가 다 뚫어버립시다 형님들 아 왜 안 올라가 산다리 마비덧이래요 이새끼들 시간 오지게 끌려나보네 아 나 죽겠네 소용없어 죽여버릴거야 다 죽여 죽여 형님들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요 형님들 쭉쭉 올라갑시다 1다리는 일단 거의 뚫린거 같고 쭉쭉 올라갈게요 1다리 쭉쭉 올라갑시다 어 탄시 열심히 쓰고 있네 나 힐 줘라 힐 나 힐을 안주냐 힐 줘라 나 죽지 않는다 그렇지 다 죽어 너네 다 죽어 아주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형님들 신성해지 쭉쭉 올라갑니다 형님들 쭉쭉 올라가요 아 정보 정보 컷 하자 정보 아 음 확실히 죽진 않네요 잘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쭉님이랑 그 철쭉님이랑 그 근데 충분히 많이 죽이고 아 거기 왜이러지 와 안살려지 올라갑시다 아 나 죽어 나 돌게 나 죽는다 와 신구로 해야겠네 신구 존나 잘하네 우와 딱 하트 버프 받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우리 돌장이 너무 막힌다 렛츠고 다리 뚫렸어요 삼다리 뚫렸어? 지금 지금 삼다리 삼다리 뚫을 때 왼쪽으로도 여러분들 무 여러분들 많이 가세요 길막이 많이 되니깐 고고고 지금 여기 이다리에요 저 밀어주시는 도사형님들 이제 여기 시작되면 아 나 이거 설정 안했구나 너 얼굴 웨그레님 안녕하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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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리도 뚫렸어요 제가 화면 보시고 저쪽으로 쭉 내려와주세요 오케이 다 뚫렸어 상다리 왼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세요 천인은 정면으로 가시고요 렛츠고 오케이 완전히 다 뚫렸다 자 성문으로 다갑시다 아 이길거 같애 성문 주문 잠금 잘해주시고 그리고 마신부대 은호야 마신부대도 제가 지금 통솔할게 오케이 마성원 잘하고 올라가자 자 2분 남았어요 어허 어허 이 새끼 총룡님은 되게 잘해주시고요 철중님 비선 끊기지 않긴 마력이 지금 다달았네요 오오 아니 손은 바비 마성 나이스 오오오 파묵 언더커버 그렇지 언더커버랑 같이하면 좋지 자 올라가 봅시다 경안 땁시다 경안만 따면 돼요 올라갑니다 충분히 좋아요 천인부대 경안 주문 잠금 잘거라라고 말해주세요 어딨냐 또 숫다 저기 그렇지 여깄다 경안 여기 있다 경안 형님들 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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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탑시다 경안 마성 마성은 잘해주고요 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어죽 어 어 빨리와 이거 나 벨 모양이 좋지 오케이 성문들 레츠고 성문들 경안 주문 잠금 잘걸어주세요 그렇지 좋아요 올라갑시다 아 이거 마력만 차는걸로 돼있구나 이게 회복영향이 경안만 경안만 그 때문에 어딨어 주문 잠금 천인 주문 잠금 저기 자 천인 형님들은 성문 뒤쪽으로 가지 마시고 성문 앞쪽에서 주문 잠금 걸어주시고 경안한테 주문 잠금 다 거세요 경안한테 주문 잠금 황천행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힐을 못 넣을 수 있게 그리고 저기 성문 뒤쪽으로 들어가시는 형님들은 경안 근처에 있는 격수를 따고 경안 근처에 격수가 없다 그러면 경안을 따세요 경안 견제좀 해주세요 주문 잠금 알겠습니다 경안 근처에 없는데 우리 성문 다 먹었다 우리 성문 다 먹었다 우리가 이겼네 오늘도 방지하지 맙시다 비선 우리 지환이 만나면 형님들 쾌속취전 좀 많이 좀 주세요 지환이 만나면은 쾌속취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 애들 성문 까면 안 돼요 우리 문파는 성문 까지 마시고 동맹 문파 그 홍성 문파가 깔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 문파는 지금 그냥 사다리 타고 넘어가요 지금 무 애들 다 사다리 타고 넘어가 자 주문 잠을 거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상대방 상대방 귀찮게 말해 천인이랑 빼고 다 넘어가세요 아 그 개조 천인이랑 창조 천인도 넘어가요 넘어가서 뒤쪽에서 상대방을 괴롭혀요 무 이동합시다 자 성문 뒤쪽 아주 좋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이쪽 존나맞네 자 그냥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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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빠져 식검이다 식검 식검에 장사 없어요 아 아 지금 지금 누가 지금 누가 저기서 지금 저거 하고 있는거지 천인형님들을 저기다 박아야겠다 성문 피 뭐지와봐 나 혼자 갔다고 왜이렇게 리즌이야 나 별로 없는데 성문 피 빨피야 지금 성문 피 빨피 성문 피 천인 주장구 잘 걸어주세요 오른쪽 끝에 경환했다 오른쪽 끝에 경환 주장좀 해주세요 오케 와아 성문 앞에 력좀 1번 따야돼 1번 무조건 따야돼 진짜로 거기서 기세가 와아 경환 따는거 봐 아주좋아 아주좋아 영구님 자 이제 무 다 넘어가세요 다 심장쪽으로 갑시다 다 심장으로 갑시다 성문 피 빨피 렛츠고 오케 성문 성문 어 우리가 성문 먹었어요 1번 우리가 먹었어요 우리는 심장으로 렛츠고 도사님들은 왜 아무도 없어 도사님들은 왜 아무도 없어 올라가자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올라가 다 심장으로 가 다 심장으로 들어가 그렇지 아 나 죽어 나 죽어 형형 어 죄송합니다 그렇지 도사가 없냐 도사가 없어 큰일났다 사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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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장 다 심장 천인님 천인님들 아 형님 천인 다 심장 오케이 하이 2번 우리가 먹었어 자 3번 나이씨 선우씨 누구야 선우씨 누구야 선우씨 누구야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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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우님 그거 뭐야 인생 도사 그 제꿍이랑 언더커버랑 여기 선우 인생이대 바로 옥자러와봐 바로 옥자러와봐 여기로 잘 이거 죽으면은 방송 화면 보고 아 선우 개유해서 덱고 내려요 선우님 잘해요 아 진노 아 죽었나 오케이 선우씨 선우씨 어디있어 오른쪽으로 왔어 들어와서 오케이 가자 어 어 버프 어 지금 도사랑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제 방송 화면을 켜 놓으시는게 좋아요 옥자뚤어야돼 옥자뚤어야돼 옥자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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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비산 비산 끈 끈임없이 phabet 옥자뚤 온 konk 어어 택 어어 하 맞췄는데 나잇샵 누가 받친거에요? 화가 화 그거 못봤어요 화만 봤어요 자 갑시다 선웃이 우리였어? 여기다 여기다 이거 잡자 아 왼쪽 이거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 여기다 잡자 오우 잘 잡히네 이거 좋네 방어템도 좋네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저기 받쳤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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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와 저새끼들 개유 용병될거 같네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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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어 나 저 비선좀 계속 줘요 아 3번을 못먹었어 아주좋아요 아 강어템에 잘해주고 있어요 대결가 맞췄대요 자 쭉쭉 들어갑시다 우리 심장 어디장 하겠어요 지금 3시 1시로 순자로 그러는데 왜 백야가 받쳤어? 그냥 막 받친거구만 오케이 다 죽어 다 죽어 좋아요 자 우리는 아 백야는 아무편도 아니야? 아 백야는 아무편도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쟤네들 먹을 마음 없나보네 백야로 받친거 보면은 자 형님들 우리는 11시쪽으로 형님들 많이 들어오세요 11시 천인부대님들 11시쪽으로 들어오세요 아니 기한이 뭐야 이거 11시쪽 아주좋아 좋아 뭐야 나 못쓴거야 아니 기한이 어디야 아니 기한이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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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도사형님들이 그렇지요 키는 거의 장악했습니다 딸기맛 하루 죽여주세요 오케이 12시 내 머리위에서 피좀 들어 아니 기한이 어디있지 맨 위 12시 제적공성 죽여주세요 오케이 12시 12시 장악 12시 장악 12시 장악했거든요 사람들 12시 장악 부탁드립니다 올라갑니다 우리 도사님들 내려와주시고 도사님들 내려와주시고 한시 점령 못했대요 한시쪽으로 다가세요 11시가 우리가 먹었는데 11시에서 12시 일단 먹었는데 오케이 오케이 11시 다 11시로 갑시다 오케이 거의 먹었어요 사오먹음 입장인거 오케이 단기도 우리 먹었고 11시 11시 아주 좋아요 저도 11시로 올라가겠습니다 12시 제적공성 천인 뭐야 이거 그대로하고 그렇지 아주 좋아했어 우리 파무 제 도사님들 아 저 파무 오케이 11시 잘한다 무 와 역시 잘한다 12시 알죠 아 나씨 아 이거 못걸고 죽었네 청무장 오케이 올라갈게 자 11시에서 12시 형님들 12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전반화 요거이면 탄력기랑 신성 알겠지 우리는 우리는 우린 한시 가보자 아 중장급 12시 계속 견제하고 어 오케이 12시 계속 견제해 주세요 천인형님들 아! 아! 내 도사 죽었다 제풍이 어딨냐 제풍이 어딨냐 두나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두나짱 뚫다 뚫다 요 말만 이렇게 해놓고 오는거 패자라고 랄진 다음에 이성계속 여기있다 여기있다 파착해봐 뚫다 여기있다 뚫다 뚫다 맞아 형님들 오씨 침감 존나 세다 도망가자 달빛 달빛 보여? 왼쪽 왼쪽 청명 그렇지 나왔다 수로 수로 다 수로 피부를 주면 안돼 어 아 달빛 못쓰겠어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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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뚫기님 중이다 11시 좋아 11시 좋으니까 형님들 천인부대 말고는 죽음 안죽어? 어 미안해 야 이거 길을 왜 막고있냐 12시 쪽 계속 저거 불가사리 선풍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한시 쪽 우리 한시 쪽 못먹었죠 한시 쪽 저기죠 네 활력 신성 그리고 불교 야 이거 뭐야 이거 자 형님들 우리 천인부대 형님 여기다 잡아 잡아 그래서 소수 잡았다 나이스 자 형 천인부대 형님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천인부대 형님들은 열두시 잡아주시고 상호 좀 어디가 어디가 이리와 나 채 줘 나 채 줘 나 채 줘 죽여 죽여 같이 파 다 형님들 수로 한시 방향 저쪽으로 가시면 안돼요 이 밑으로 들어가셔야 한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대기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열두시 계속 컷 따주세요 이거 호협 잡아 호협 잡아 호협 잡아 그렇지 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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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호협 저런치 호협 나이스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야 어디가 일로 왜 거기 있어 뭐 시간 보고 열두시 장악했어요 네 열두시는 거의 저희가 지금 먹고 있어요 오케이 갑니다 열한시 쪽으로 들어오세요 아 여기 돌장 깔았어 누가 죽여 죽여버려겠구만 옳지 들어가보자 그렇지 열두시 계속 열두시 계속 죄접공성 못하게 열두시 모두 유업 열두시는 다 우리꺼야 어 우리가 먹었어 열한시 좀 지원 좀 해달래요 열한시 많아요 우리 다 우리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머지 천인부대 말고 나머지 자 마신부대 있어 마신부대 심장 좀 어떠는데 마신부대 심장 우리가 다 먹었어요 네 마신부대 심장 있고 어 심장 있고 없네 오케이 그러면 마신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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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부대 마신부대 한시 갑시다 한시 갑시다 한시 한시 우리 특검 형님들도 가고 있으니까 한시에 다수 있대요 한시에 한시 지금 한시도 거의 먹으려고 하는건 아니네 한시 아니네 한시는 아니네 한시에 적 존나 많아요 네 진짜 한시에 너무 많다 칼치즈 어떻게 해볼려나 보다 지금 도망가야겠다 퍼프 좀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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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겠다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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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 좀 와요 신장 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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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민 퍼프 퍼프 vot 롱곤이야 여기만 롱곤이야 여쪽 여기만 계속 한시쪽 뚫어요 한시쪽 한시쪽 뚫지 한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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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가요 다가 무 한시 고 자 천인부대 형님들도 창조 형님들 빼고는 다 한시로 가세요 개조 형님들도 다 한시로 가세요 창조 형님들 빼고는 다 한시로 레츠고 롱곤이는 여기 밑에 입구 롱곤이는 무조건 입구 창조로 해가지고 막아줘 알았지? 롱곤이 니 역할이 크다 지금 저 입구에서 지금 중립문파 사람들이 자꾸 죽여 우리를 거의 2편이야 지금 그것만 좀 잘해주면 될 것 같아 돌괴 일로와 에스 개새끼야 공사 잡아서 다 죽었어요 자 천인부대 형님들도 개조 형님들은 여기에 술따있다 안 돼? 알겠어요 어 나 B선 좀 돼 B선 B선 빨리 나 어디갔냐? 그렇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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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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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그렇지 뱅중이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아 불게 넣어줬어 진짜 잘한다 술타 컵 아 나 죽겠다 아 아씨 식검 들어오는 순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 어 지금 그래도 많이 죽이고 있네요 어 아주 좋아요 아 재꿍이야 잘하고 있어 조리아 술을 다 먹었네 쟤네는 지금 먹고 있는 곳이 한시 쪽밖에 없어 맞아 계속 들어갈게요 오케이 쇠조각 다 갑시다 심장으로 갑시다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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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 옥자 옥자 다 옥자로 가세요 다 옥자 천인부대 형님들 빼고는 옥자 레츠고 쇠조각 우리에요 오케이 바쳤어 우리가 바쳤어 자 트고 나잇샷 5번을 잘해야되지 여기서 5번에서 시간 안들리게 잘해주면 되겠습니다 범풋 저거 계속 줘 쟥궁아 쟥궁아 저거 주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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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천인부대 형님들 창조 빼고 다 5시로 모이세요 오케이 12시 견제 좀 해주세요 12시 견제 계속하고요 창조가 12시 계속 견제해주고 천인부대 마신부대 다 5시로 모이세요 다 5시랑 5시랑 5시로 모여주세요 천인부대 기다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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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갈게요 올라갈게 한시 고 무 천인들 12시로 다가세요 천인부대 형님들이 몸빵 좀 해줘야돼 지금 10검 저희가 그것만 해주면 돼 10검이 다 쓸어줄거야 10검이 다 쓸어줄거니까 한시도 뚫려 강질 강질 그렇지 강질 나잇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한시 지금 잡고있어 10검이 잘해줘야돼 우리가 지금 10검만 잘 보호해주면 돼 형님들 아킹났다 아휴 길을 왜이렇게 많아 얘들아 늙했죠 죽겠다 죽겠다 와 씨 지대다 굴란하니 어디냐 전부장입니다 쟤야돼 불개 줘 불개 줄 수 있음 줘 한시로 다 올라가세요 마신형님들 출발 만성 잘해주세요 출발 만성 잘해주세요 생완 줘 생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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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콩아 생완 길만 너무 심해 죽였고 생완 줘라 경완 제발 벌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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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완 컷 경완 컷 나잇이 샷 아 죽겠다 아 아 죽었다 아 렉글래 아 좋아요 그래도 거의 진짜 빠르게 많이 죽이고 죽을 수 있는게 진짜 방어템이 좋긴 좋다 근데 진짜 안 죽는다 자 롱고니 아주 잘해주고 있어 롱고니가 진짜 잘해주고 있네 아주 좋아요 어 저 롱고니님이랑 사람도 겁나 죽이고 있어 지금 어 너 그 쩡이도 밑에서 롱고니 밀어줘 알았지 입구만 그냥 그것만 해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있다 잡아 잡아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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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다 여기있다 탭잡고 한시 어때요? 지금 저 여기 무컷하고 있어요 1보 5템 지금 한시 좋을거에요 상황 그렇지 어 뭐야 그렇지 딱 먹고싶다 야미자리 찬석? 찬석이 인상가? 마신할게 죽었어 아 나 죽어 그래서 여기있다 안녕하세요 아 이제 자폭 자폭질하고 있네 오느라고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타무 생환 아 비영자리 존네 먹고싶다는데 렛츠고 형님들 올라갑시다 자 신물상황 형님들 5번 저기 무 무천인 12시로 다가래요 무천인 12시 오케이 무천인 12시 형님들 자 심장 뭐야 수호령 상황 좀 귓말로 보내주세요 저한테 황인옥으로 수호령 몇시 했어요 지금? 수호령 몇시 했어요? 수호령 상황 좀 황인옥으로 귓말 보내주세요 수호령 상황 좀 말해 다시 우리 11시로 다시 갑시다 천인분 형님들 길막지마 12시 12시 방향 좀 계속 막아달라고 하네요 11시 일단 11시 아 10검 들어온다 아 수호령 11시가 지금 다 12시로 하세요 다 12시로 나 생환 주라 생환 생환 주라 아 채풀이라고? 오케이 한 명 잡았고 아니 나 지금 나 혼자 다닌다 지금 나 죽 지금 못가겠네 여기 오케이 알겠어요 메쉬에 있는거죠 지금 그게? 어? 뒤형 자리 이렇게 어? 어? 뒤형 자리 듣고 수호령 지금 메쉬에 있는지 수호령 지금 메쉬에 있는지 수호령 지금 메쉬에 있는지 비제이 말고 나머지 다 7시로 와주세요 형님들 아 죽는다 비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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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큐 어? 어? 7시 레스고 형님들 7시 쪽으로 흐흐흐 얘들 자 자 여기서 아 11시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무문파 11시로 다 올라갈게요 11시로 마성예 형님들 11시로 다 올라갈게요 천인부대랑 11시로 다 올라갈게요 12시 계속 지원점 해달래요 천인 12시에서 계속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수호령 못가잖아요 오케이 일단 11시를 장악했네 오케이 12시 이제 계속 가주세요 형님들 12시 못나오게 제작하자마자 어? 여기가 어디지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기 몸빵하면서 다 죽일게요 그렇지 다 죽어 아 댕기 야 이거 뭐야 아 죽네 끝났다 세관 끝났다 세관 끝났다 비선주라 아주아주아주아주아 죽는다 죽는다 D길정 여기 계속 선풍기를 계속 날려주세요 아 뭐야 막지마 오 새끼야 뭐 오 씨발 그렇지 여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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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주고 비선 여기 들어오자마자 계속 죽여 형님들 여기 계속 죽여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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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12시 다 죽여 다 죽여 안 죽었어 죽었어 하하핳 하하핳 제 도사 형님들 저기좀 부탁 에스포트좀 부탁드립니다 에스포트 부탁드리고 12시 계속 다 기억해주세요 형님들 술다있다 술다 보여 왠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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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온다 비켠 비켜 나로도 비켜이 씨발 비켰죠 침장 입구쪽이야 아 누가치냐 아 누가치냐 미쳤네 술다 10시 형님들 개조천잉들 술다 황천행 보내세요 술다 몇시인데요 술다 11시쪽이 오케 가자 형님들 무리 천임부대왕인부대왕인부대왕 야 이거 뭐야 여기저기잖아 하하핳 누가전인지 몰라 못도왔는데 12시 계속 먹어야돼 야 여기있다 술다 여기있다 아 여기 수호령 근처에 있던데 사라졌어 나 여기 껴었어 오케 알겠습니다 여기 계속 장악해줘야돼 형님들 봐봐봐 여기 서가지고 계속 때려 그냥 여기 계속 걸어줘요 계속 계속 자라 여기 여기 어 좋아 다 죽이고있어 다 죽이고있어 일날수는 죽이면 안되는데 아 여기 12시 다 뚫었어요 12시 장악만해주면 돼 이제 다 뚫었어요 다 뚫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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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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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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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신부대 형님들 대기좀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도망갔어 이 새끼 수호령 근처에 있어 수호령 근처에다가 싹왔따갖다거려 마신부대 형님들 심장 8시에 모이겠습니다 심장 11시에 모이겠습니다 마신부대 형님들 심장 11시에 모일게요 다 모일거에요 마신부대 형님들 심장 11시에 모일게요 어디어디 너무 빨라 그 주저피 컬 컷 핵 잡아도 잡은건지 안잡은건지 모르게 다 딜이야 마신부대 형님들 심장 11시에 모여서 12시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입구쪽 마신부대 형님들 이쪽 심장 입구쪽 마신부대 형님들 심장 12시 여기 다잡아야겠다 다 쓸었어 어 헌신령 손 그거 다잡아요 다 때리세요 여깄다 동그란거 다 때리세요 여러분들 입구쪽으로 얘네 입구쪽으로 재난해 이제 12시 안되니까 마신부대 형님들 여기 심장 입구쪽 천인부대 심장 12시 응 현신병 현신병 다 죽여 현신병은 다 죽여 그렇지 현신병 현신병은 다 때려 마신부대 형님들 심장 입구쪽으로 와주세요 빨리 심장 입구쪽이 얘네 지금 쟨 대고 있거든 어차피 다 죽이고 있긴 한데 심장 입구쪽 다 죽여주고 심장 12시 얘네가 지금 여기 안 되니까 심장 입구쪽 근데 다 죽고있어 여기도 안되고있어 지금 그렇지 좋아요 오케이 다 이끌어오세요 심장입구로 천인부대는 열두시 계속 잡아줘야돼 오케이 천인은 놔두고 환신력 바로 다 까고 자 지금 좋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뭐야 강실 좀 이따 천왕궁 주막은 왜 같지? 아 죽는다 아 쉽게 맞았다 빨리 살고 들어가 주변에 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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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강실 에이스도 있다 혜진 나 현력조 수호도 다 죽어 저희도 다 죽어 신성조 끌려 달빛 수호륭 지금 메쉬인지 귓말해 나 신성조 혜진 수호륭 지금 메쉬쪽인지 귓말해요 귓말해주세요 오케이 롱권이 2포쪽 계속 잡아줘 탄무증이랑 오케이 오케이 수호륭 지금 상태 장악상태 이건희 어 이건희 오케이 우리 이건희 우리 이건희 우리 아 이건희 탈락했는데 아 아니야 2000인이 탈락했어 승리 응? 아 승리 우리 아니잖아 아 승리 우리 맞아 승리 우리 맞아 승리 우리 맞아 아 여깄다 비켜 다 비켜 이거 잡자 이거 잡자 올라가자 심장 입구 쪽 형님들 여기 이게 마신부대 형님들 빨리 심장 천인부대 형님들 12시 계속 장악해주세요 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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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죠 옥자 들어간다 여깄다 이게 진짜다 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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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공간을 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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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안맞아 이렇게? 나 빗선중 계속 줄어 여깄다 투야 투야 깁상 걸었다 깁상 걸었다 이거 잡자 형님 싸우라기 고지 드릴게 마성중 걸어줘다 이거 운명 뭐야 나 왜 갇혔어 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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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옥이구나 옥자 뚫어야 돼 마신 다 옥자로 가 천인빼고 야 옥자야 오우 음 옥자 파묻 아 경안 다시 돌아왔는데 원수 베베 시.. 천인부대 형님들 다 어디갔어 천인부대 형님들 11시 12시 먹으세요 12시 들어오세요 뭐야? 여기 서있어 가만히 다 죽을라고 그렇지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이 새끼들 오케이 바쳤어 오케이 1.5 1.5 우리가 이겼네 1.5 1.5 렛츠고 하.. 길존장 어 렛츠고 형님들 아 돌장깔 진짜 너무하다 천인부대 형님들 그 앞에서 선풍이랑 어 그냥 다 죽여버려 무 다 들어가지 마세요 무 이 길막마 하세요 샷첸 죽이자 샷첸 죽이자 샷첸 틈데레다 예예 틈데레 상실 아 시다 아 비켜 아 비켜 나 키워 좀 첸 젠 어 쉽겁니다 경환이다 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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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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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경환 잡아 나 죽겠 오케이 컨트롤 무빙 무빙 필요없고 경환 잡힐것 같은데 네 앞에 누구야 저 richtige 잘하고 있어요 아니라 뭐라고 들어가자 롱곤이 아주 좋아 롱곤이 아주 잘하고있어요 우리 겁나 죽이고 있어요 지금 좋아좋아 롱고니 아주 잘하고있어 롱고니가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인연에서 딱 와가지고 아주 좋아요 갑시다 은호다 은호 하이 은호야 나랑 같이 다니자 형도 진짜 많이 잘랐어요 지금 오케이 잘했어 은호 잘했어